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랩몬스터입니다 저희 뒤에는 나머지 방탄소년단 친구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온갖 저의 식상한 콘텐츠를 다 찍는 빅히트 연습실인데요 오늘은 아주 식상하지 않아요 오늘은 바로 이 빠빠빵의 뭐죠? 복불복게임 저희가 신인왕 이후에 정말 이 게임덕게임 예능다운 예능 복불복게임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연습실에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여러가지 쌀보리 쌀보리 그리고 뭐 등등등 여러가지 굉장히 다양한 복불복게임들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그걸 펼친 뒤에 그 게임을 한번 우리는 해볼겁니다 오! 재밌게 됐네요? 그러면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복불복게임 시작해볼까요? 바로 뽑으면 뒤 costumes 제가 뽑아보보겠습니다 뽑을 которую? 네, 뽑아. 한번 뽑아볼세요 뽑아봐, 뽑아봐, 고락, 고락, 고락 벚먹 벚먹 돼서 같아서 무거각 껌auso Или inconceput tryna parab 92통 맞으면 빨리 뽑아주세요 비 Golf 과연 utilizar 갑자기ffen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두 팀에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총 5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담, 가수, 스포츠, 지검,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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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가수? 바꿀래요? 어? 바꿀까요? 오 진짜? 형 우리 스포츠 합시다. 난이도 조절해. 죄송합니다. 비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스포츠 할게.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먼저 할까요? 우리 이겼습니다. 그러면 선호연이 이거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한테 공장이요? 얼마, 얼마 5개. 아야! 시작! 자 그럼 시작! 시작! 컴온 컴온. 잠시만. 나 못 마시네. 뭐 은혜야 이기기까지. 아 맞아! 은혜야! 하자! 누가 봐도 늑대인데? 은혜랑 은혜랑.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탈환경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 둘, 셋, 넷, 넷! 아 새로운 거. 다 짓죠. 아잇! 아잇! 좀 잘 표현해봐. 다들 이거지 이기고. 그거지! 지금 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이거 이거. 이게 뭐였는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빨리 시간아 좀 빨리. 어서. 혼났냐? 뭐야. 귀한 척 하는 거야 뭐야 지금. 빙붕이야 뭐야. 이게 뭐야. 아 근데 맞힐 수도 있어. 맞힐 수도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자 미친 거 아니야. 자 미친 거 아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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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포로로 나온 게 뭐가 있어? 빨리 빨리 빨리. 어. 패스트하실 기회수 번인가요? 모르겠어요 이거. 패스트했습니다. 지금 1분 지났습니다. 1분 지났습니다. 뭐야. 뭐야. 아 무릎들이 좀. 야 이거 쉽게 할 수 있어. 이거 쉽지 않아요. 메이플리스토리 나머지. 어 이거 잘 표현했네. 어 이거 잘 표현했네. 아 이거 잘 표현했네. 아 이거 잘 표현했네. 아 이거 잘 표현했네. 아 맞힐어 맞힐어 맞힐어. 근데 원래 이거 아닌가? 시작. 이거야 너. 아 그래요 이거 이거 이거. 말투 있어요. 아 아. 뭐. 이봉이 형아 이봉이 형아 이봉이가 이봉이 형아아. 아 망했어 야. 아. 아 비가 정국이 형이acak. 이거 어디있다 이거. 아 비랑 정국이 형 잘하자. 아. 뭐야 이게 뭐야. 한 포인트 말이에요. 야 정국이 잘하네. 아 이 형이 여기서 망했네. 이게 뭐야 이게. 망했어 망했어. 진이 형이 잘못했어.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케이. 자 2분 30초 정도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뒷부분이 왜 이렇게. 어우 이거. 아 이거 쉽네. 뭔가 박스야 이건. 아 귀여웠다 귀여워. 아 근데. 둘. 아 이거 5개발. 자 5개발. 5. 5개발. 5개발. 수고하셨습니다. 1. 2. 1. 자. 수고하셨습니다. 4문제. 자 2개 시작. 아니 너무 쉽네. 베이스볼? 졸감제. 한국어. 야구. 어이. 너무 쉽다. 아니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야 너가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별라도 돼. 아 쉽네. 변했다? 뭐하는거야. 야. 뭐 이런거야. 이걸 맞춰. 2조직만. 야. 아 겁나 쉽다 진짜. 태양이가 변하네. 이 회로. 나 미erem 상황. 아니 힘을 못해요. 뭐야 이게. 힛. 신경자가 막자래. 이拓고. пکez. 아이 야 야 야. Zeen 선뜰 Em someone. 어떻게 이렇게정보이다 대. 자자해 봐. 잘한다고. 아, 정확히. 정확히. 정확한 종합. 아, 그 이름 뭐였어? 아, 멈춰! 패스트 패스트. 아, 진짜 웃기다. 아, 이거 형이 절정 맞지? 패스트 한 게 낫냐? 패스트 한 게 낫냐? 아, 패스트! 좋아, 좋아! 아, 진짜. 야, 이거 몰라. 야, 이거 몰라. 너 이거 안 봤어. 뭐야,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 야, 국민 대표 예능이 나왔잖아. 형이 절대 못 맞죠. 패스트 몇 번 있어요? 패스트, 패스트, 패스트. 아, 패스트. 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모르겠어요. 패스트, 패스트, 패스트. 안 돼. 왜 맞혔어요, 패스트. 못 돼! 야, 야! 다녀를 몸을 회수해, 다녀를. 운동이 뭔지 원했네. 아, 코어 이익. 야, 뭐야 이거.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야, 무슨 놀고 있는 거야? 패스트, 패스트, 패스트. 이런 운동이 있어요? 스포츠? 야, 너무 쉬워. 아, 이거 뭐. 야, 이거 운동이네, 이게? 아, 이거 너무, 이거 약간 너무. 쉬워, 쉬워, 쉬워. 아, 음. 피셔볼? 아,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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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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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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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모르면 너 정말 반응자야. 야, 야. 3분, 3분. 3분 됐습니다, 3분. 3분 됐습니다. 3분 됐습니다. 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 생각에 이 형 표현을 진짜 못하는 거야. 뭐야, 이게. 몰라, 나 이거. 아, 여러분. 이게 막 스키점프였습니다. 야, 스키점프를 잘 부활하는 거야. 그렇지. 이거. 야, 봅슬레이어. 야, 봅슬레이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봅슬레이어. 뭐야, 봅슬레이지. 봅슬레이어. угadadam greet. 야, 뭔데? 전화한테 뭐. 자, 맞게 해볼 너무 확장중인 것 같아. 사는 게이블. GO GO. 와이프님 맞춰 달라고 cooler, 뭐 해? Command & Trust template apatak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